Ola Maia particles 오는 천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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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데이터가 배운 인도네시아어로 롯키러에게 한마디해줘 락키에게 한마디 해줘. 걱정된다. 락키 아빠 락키 미끼린 아쿠야. 우와 무슨 뜻이야? 방금 또 배운 게 있어. 안 돼! 그건 안 돼! 아 나 뒤에는 안 말할게. To have라는 단어가 너무 궁금해서 배웠는데 거 뿐야! 뿐야 배웠어 오늘. 오 귀엽다. 뿐야. 지니 만똘. 지니 만똘. 지니 만똘. 지니 만똘. 내 얹어서 배웠다고.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. 처음에 말한 거는요. 락키들 뭐해? 내 생각하고 있지? 였고. 느끼해 느끼해. 오늘 배운 단어는 갖고 있다 뿐야. 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. 락키 아빠 락키 미끼린 아쿠야. 옆 사람 팔꿈치 만지기를 좋아하는 지니야. 멤버들 중 최애 팔꿈치는 저의 최애 팔꿈치는 디타 언니의 팔꿈치고요. 자신있게 살고 있어요. 내가 요즘 늘었다고 들었는데. 요즘 레아 언니의 팔꿈치도 조금 괜찮아지고 있어요. 상태가. 근데 아니야. 내 것 최고야. 너 내 것 중에 최고. 레아 언니는 거의 살이 없고요. 아니야. 디타 언니는 되게 쫀득쫀득하고 부드럽고요. 수담이는 둘이 아직 안 맞춰서 뭔가 수담이 수담이는 나 같아? 네. 그냥 수담이 같고요. 민지는 주 씨는 살짝 근육질이고요. 여기 근육이 있었어? 주의 팔꿈치는 아직 못 만져봤습니다. 주 씨는 약간 정도껏 말랑말랑하네요. 정도껏 말랑말랑하네요. 정도껏 말랑말랑하네요. 정도껏 말랑말랑하네요. 정도껏 말랑말랑하네요. 괜찮은 상태네요. 괜찮은 상태네요. 네. 정상적이다. 아래 상황에 맞는 리액션을 해주세요. 지니만을 위한 주접 감옥. 라키가 준비한 주접 글 야 이거 어떻게 해나. 벌써부터 생각만으로도 귀가 빨개진데. 첫 번째 주접 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지니 때문에 전쟁 났어. 사랑스러워 월 기여 월 월 월 월 구마 월 구마 월 월 지니도 전쟁 났군요. 전쟁 갔어. 요즘 핫한 3대 뷰가 또 있답니다. 첫 번째 요즘 오션뷰 한강뷰 지니 알라뷰 아 제일 좋은 뷰네. 지니 뷰 I love you 지니야 이제 가나다라마바사가 아니래. 그럼요. 가나 라마바로 바꿨대. 왜 뭐지? 내 사랑 다 줬으니까. 우와 오 오 감사합니다. 지니가 라키에게 전하는 고백송 챌린지. 아 보고싶어요! 보고싶어요! 지니의 고백송! 보고싶어요! 진이의 고백송 진이의 고백송 우아웃! 볼 수 있어! 연습하고는 얼굴 안 보이는데 표정 보여! 다 보여! 저를 애교쟁이로 만드는 라키들 참 I love you 나의 전부 You guys are my everything 우리는 미안 나 미안해 나는 나는 전부 아니야 알겠어 라키만 있을 때 알겠어 알겠어 나 해 라키만 잘해봐 말할까 라키들 오늘도 고맙고 항상 보고 싶고 Love you guys all Thank you so much Bye Thank you Bye See you soon See you soon Bye Bye 2 1 1 2 2 감사합니다.